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조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라는 조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를 못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이 조금 복지부 장관이 빨리 선출이 돼야지 이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행이 될 건데 아직까지 좀 공백인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칭 채널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그대로 등록을 하시면 사칭 채널로 연결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herb2019 저희 아이디 입력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홈페이지 오기 싫다. 그러면 영상 잠깐만 멈추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보시고 또 멈춰서 이거 보시고 또 멈춰서 이거 보시고 등록하시면 된다.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흐름도 나쁘고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하고 외인들이 왜 그렇게 매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어려운 장애 혼자서 매매하시기 조금 힘들다. 그러면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저희 허브경제TV 1년에 150만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가 좀 만들어줘야지 복지부 장관이 좀 뽑혀야지 글을 통해서 글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제약바이오 공약을 조금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게 한 달째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업황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황이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도 들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안 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했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생각을 했던 그 정책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딜레이가 될 수는 있다. 일단은 국정과제로 확정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복지부 장관 수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결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또 미리 이끌어 갈 사람도 없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바이오헬스 가버넌스를 강화한다. 혁신신약 개발에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을 한다. 그 다음 의사과학자와 AI 전문 인력 등 핵심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그 다음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조성하는 등 방향성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에 조금씩 움직였던 부분인데 그 기대감이 너무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빠르게 빠르게 뭔가 확정이 되고 무슨 회의를 한다 아니면 예산을 투자한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분위기상 움직일 법한데 그런 느낌이 없죠. 이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얼마를 투자한다 얼마를 투자한다 그 돈이 거의 천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립서비스는 해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니들이 투자할 때 뭔가가 나와주는 걸로 우리가 한번 보겠다라는 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 해주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이 100%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수장을 선출을 하고 그 수장을 통해하고 일사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간다고 하면 너희들이 세웠던 그 공약이 조금씩 진행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꿈틀거려 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약하다. 이 정도까지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산화 장비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국내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고 많은 기술력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터질 수 있는 악재를 대비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국산화하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이런 쪽에서 많은 경험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형제,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 실적에 이어서 가치죠. 사회적 가치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전에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가 거의 3,400억 정도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이런 이런 표가 있겠죠.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계산으로 인해서 거의 한 3,400억 정도의 사회적인 가치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코로나19 백신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할 스카이코비언의 개발과 다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인재 육성 등을 통해서 이 사회적 가치의 창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 리보역산 mRNA겠죠. 그 다음에 뭐 CGT라고 했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의 확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 나간다 라는 얘기겠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의 mRNA 플랫폼을 이용해 갖고 암을 치료한다, 에이지를 치료한다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독감 백신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시도는 없었기 때문에 있었어도 그때에는 기술력이 조금 부족해 갖고 진행을 못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화이자 모더나가 좀 멋지게 백신을 만들어냈죠. 물론 이제 모더나 쪽에서는 이 mRNA 플랫폼을 이용해 갖고 독감 백신을 만들긴 했는데 아 그게 효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폐기가 됐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mRNA 플랫폼의 기술력을 확보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에 긍정적으로 코로나 백신처럼 긍정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온다?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아니겠지만 뭐 언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거를 또 확신을 하고 진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을 하면서 신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약이 나올 거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거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많이 덤벼봤죠. 암이라든지 특히 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 암에 덤벼봤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를 낸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롭게 이 mRNA 플랫폼을 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이용을 해서 그동안에 실천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도전하지 않았던 그 동안에 가보지 않았던 길로 한번 이렇게 우회해서 가본다 라고 했을 때 뜬금없이 된 게 좋은 약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좀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보는 데 있어서 그 결과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팬더믹에서 엔더믹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손가락만 빨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라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M&A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겠지만 SK그룹에서 한 12조에서 10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SK바이오팜 자체만으로도 거의 2조원에 가까운 현금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M&A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코로나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에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옳은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 모습이 SK바이오팜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 악재가 있어서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고 제약바이오업황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은 우리가 도망갈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 라인은 우리가 팬더맥에서 M&A로 넘어가는 새로운 성장을 잡을 수 있는 그 동력을 우리한테 노출시키기 전에 조종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여기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진 않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기간적인 조종을 끌어나가면서 처음에는 21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기간조종으로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동안에 61선은 너무 이격이 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1선이 바로 주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선은 더 이격이 컸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가 바로 위에 121선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하게 가격적인 조종이다라고 해서 만원에서 5천원까지 떨어지는 부분 기간적인 조종이다라고 해서 작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밀리는 기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더 밀린다. 이것보다는 여기서 반향을 위로 틀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도 수급을 좀 보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특별한 수급은 아니고 영기금 투신, 사무펀드, 기타법인 이런 건 아니고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얘도 신나라 양봉이 나올 거고 외국인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안타깝지만 은봉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외국 매도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연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웬만한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치고 있는 종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뚝심 있게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충분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노바백스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백신 이것도 제외하고요. 만들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독감도 있을 거고 수두도 있을 거고 대상포진도 있을 거고 장티푸스 폐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 내후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폐렴국인에 대한 백신도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백신 없어도 굉장히 코로나 없어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는 저가 이게 저가일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놨잖아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오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상 잠깐 멈춰갖고 이 화면 보시고 카톡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에서 혼자 고구분투어 이 시장을 상대하지 마시고 든든한 아군이 저희 허브경제TV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놓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저렴하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FOMC가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3시 정도쯤에 우리나라에서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일 시장에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희망 잃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천천히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